토트넘의 최근 상황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루와 비수마가 최대 한 달 이상 결장하게 되면서 팀은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전과 비주전 선수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상은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전 센터백 두 명이 동시에 결장한 경기도 많았죠. 그러나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마지막 10일 동안 급하게 필요했던 공격수와 수비수 보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과 바이엘은 미넨을 제치고 드라고 신의 영입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에 따르면 드라고 신은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하며 다른 팀들이 제안한 것보다 두 배 많은 주급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선수의 계약에서 퍼센티지로 수익을 얻는 에이전트 역시 드라고 신이 토트넘을 선택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드라고 신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팀이 겪고 있는 부상 위기 상황에서 드라고 신의 합류는 공격력과 수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능동적인 움직임은 팀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축구계에 쏟아지는 가운데 돈보다 축구를 선택한 드라고 신의 결정은 더욱 믿음직스럽게 다가옵니다. 21살의 젊은 센터백 자원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돈보다 토트넘의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성숙한 판단력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토트넘 현지 팬들도 드라고 신의 선택에 대해 굉장한 텐션을 보였습니다. 드라고 신의 결정은 그가 단순히 실력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을 가진 선수임을 드러냅니다. NG 감독은 선수들이 토트넘에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고 신과 가족에게 제공될 좋은 환경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드라고 신은 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다이얼을 넘어선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메로와 반도렌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공백을 메우고 2월 18일 시즌 초반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돌풍을 일으킨 토트넘의 선발 멤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투입될 선수들의 합류가 팀의 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영입된 비카리 골키퍼와 우도이 센터백은 이견 없이 팀의 고정 멤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사르,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이 최고의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남은 한 자리는 히샬리손과 존슨이 경쟁 중이며 베르너의 활약 여부에 따라 베스트 멤버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전까지 선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겨우겨우 베스트 10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스쿼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전력으로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아스날은 박싱데이부터 연속 무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새 경기에서는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공격수의 부재입니다. 아스날이 도박 중독 판정을 받은 이반 토니를 영입하려는 소식도 있었지만 그의 이적료는 무려 1억 파운드의 달에 하나로 약 1억 5천억 권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트넘과 아스날의 이적 시장 전략과 팀 구성은 두 팀의 경기력과 리그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으로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아스날은 공격진 보강을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브랜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은 이반 토니에 대한 아스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브랜트포드의 핵심 선수라며 판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팀의 공격수 몇 명을 잃었기 때문에 토니를 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죠. 이러한 상황은 아스날의 불안정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스날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아스날을 넘어서리라는 예상도 프리미어 리그 공식 방송에서 언급되었죠. 이러한 상황은 모든 팀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부상, 경기 스케줄, 약체 팀들의 반란 등은 어느 팀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한 팀은 단연 맨체스터시티로 대 브라이너의 합류 이후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32강전 성사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다소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맨시티 역시 원정 경기이고 상대가 토트넘이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리그에서도 토트넘과 맨시티가 홈에서 다시 한 번 맞붙게 될 예정이며 그때는 챔피언스 리그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맨시티도 토트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에게는 4월이 역대 최고로 흥미로운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과 차례대로 맞붙게 되는 일정이죠. 이러한 경기들은 토트넘에게 있어 우승권 승점 차이를 벌리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토트넘이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리그에서의 위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어 리그의 각 팀들은 저마다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 전체에 흥미로운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아스날 등의 팀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우승권 승점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맨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팬들에게 큰 흥분을 안겨줄 것입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아놀드, 소보슬라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버풀도 플럼 원정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플럼이 한 점차 승리를 거둔다면 연장 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머스는 토트넘을 상대로 찬스가 있었고 솔랑케의 득점은 분명 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으며 본머스 원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캐슬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솔랑케를 영입하려 했으나 본머스가 이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과거에 메디슨 영입을 시도했으나 토날리를 우선시하며 메디슨을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지금 뉴캐슬에게 큰 후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첼시는 현재 토트넘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상위권 도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아스날도 상위권으로 돌아오기까지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 리그의 각 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각고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4월에 흥미로운 대진을 앞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성과가 팀의 전체 시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이어가 독일 미넨에서 포착된 것은 축구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탈출에 성공한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죠. 다이어의 이적은 그가 웃음 트로피를 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엘은 미넨이라는 지구상 최고의 클럽 중 하나에 입성한 것은 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이어가 이곳에서도 주전 자리를 지킬 확률이 높아 보이며 이미 케인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우의 주급이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엘은 미넨은 케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인과 다이어의 친분은 이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다이어의 합류는 바이엘은 미넨에게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넨과 르베프 간의 관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이어의 이적은 프리미어 리그 및 유럽 축구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이어가 바이엘은 미넨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토트넘의 뒷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다이어 선수의 조합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듀오 결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김민재가 선수 명단의 첫 번째 선택이며 우파메카노가 빠질 경우에는 데리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민재가 쉬게 되면 당연히 이 두 선수가 동시에 경기에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다이어 선수의 이적 소식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부는 그가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을 인정하며 그의 미래의 행운을 빌어주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이적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어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7년 동안의 활약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상으로 인한 고생, 포지션 변경 요청, 경기 중 화장실 방문, 알리와의 나커룸 다툼, 관중석으로 뛰쳐나간 사건, 손흥민 선수와의 논쟁, 그리고 노리치시티 골키퍼에게 한마디 하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멋진 골을 넣은 것도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다이어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기억은 이렇게 다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하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